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의 어명댄생입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수능 보기 전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평가원 모유사 두 번째 9월 평가원 모유사 끝났습니다. 평가원은 어디까지나 매번 평가원 볼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지만 점수 잘 나오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공부를 해왔던 것들을 그래도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만들어낸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때 점수가 좀 제대로 나온다는 얘기는 그동안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해왔구나 올바른 방향을 해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점수가 약간 좀 낮은 친구들, 약간 불만주로 친구들도 좀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상 기회로 좀 잡아야 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의 결승점은 수능이죠. 수능. 자 9월 평가원 잘 본 친구들, 9월 평가원 잘 봤다고 해서 올해 수능 잘 볼까요? 네. 9월 평가원 잘 볼 정도면 지금 준비를 잘 해왔으니까 수능도 잘 보겠죠. 그런데 우리 9월 평가원의 점수가 약간 좀 불만주로 오신 친구들? 수능까지 내가 점수가 안 나올 건 아니잖아. 우리 수능 잘 보자고 공부를 하는 건데 남은 한 70일 정도 내 부족한 부분 계속 맺고 나가가지고 결국은 수능 때 잘 맞으면 되는 거야. 수능 점수 가서 대학을 가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9월 평가원 어떤 문제들 나왔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방사성 동의원소의 반감기죠. 자 방사성 동의원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 ABC가 얘기를 하는 거 있는데 동그라미 기억에 들어가는 게 모원소가 붕괴돼서 처음 양의 절반으로 줄어든 데 걸리는 시간. 요게 반감기지. 자 근데 맨 처음에 화석암이 생성될 때 당시에 모원소가 있어. 모원소가 처음 몇 개가 있었죠? 8개가 있었는데 현재 모원소가 몇 개로? 2개로 줄어들었네. 근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요건 두 가지로 따져도 되지. 모원소의 양이 처음 양의 8개 중에서 2개로 줄어들었다. 그럼 처음 양이 얼마로 줄어드는 거야? 4분의 1로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현재 모원소가 2개인데 자원소가 6개다. 모원소하고 자원소의 비가 1대 3이다. 두 가지 방식 다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요건 이제 2분의 1의 제곱 혹은 1대 3이면은 둘 다 어쨌든 반감기가 몇 번 지난 상태야? 두 번 지난 상태가 되겠지? 자 그럼 반감기는 동그라미 기억에 당하는 거 학생에게 맞네. 현재 이 암석에 포함된 모원소하고 자원소의 비는 2대 6이니까 1대 3 맞잖아. 그래서 이 암석의 절대일력은 반감기의 두 배니까는 기억 반감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학생 C는 잘못된 거고 맞는 건 A하고 B. 자 다음. 이번 문제도 그냥 HR2상에 별의 종류 표시해준 거잖아. 그래서 가가 초고성의 자리고 나가 거성 다가 주계열성 그 다음에 나가 백색외성이네. 그리고 문제 읽어보면은 자 주계열성 초고성 거성 백색외성 이렇게 네 가지 나왔다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럼 기억번. 광도는 가하고 나중에 누가 더 장점 물어봤네. 아래쪽에 있는 게 작잖아. 그러니까 가보다 라가 작아야 되겠지. 그 다음 니은번. 평균 표면 온도는 왼쪽에 있을수록 온도가 높은 거 아니야. 그럼 나하고 라 중에서 나하고 라 중에서 표면 온도는 라가 높고 나가 낮겠네.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밀도는 초고성에서 거성 그리고 주계열성 백색외성 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지. 밀도가. 자 그래서 평균 밀도는 백색외성. 반지름이 가장 작잖아.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밀도가 가장 큰 거지. 그러니까 라가 가장 크다. 디귿번 맞죠? 그럼 가볍게 1번까지 몸풀기고요. 자 다음. 3번은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보자. 자 그림 가는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니까 이게 북반구라는 얘기야. 북반구에서 1년 12달 동안에 수온하고 염분을 측정을 해가지고 AB로 줬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수온하고 염분 중에 뭘 먼저 찾는 걸까? 수온을 먼저 찾아야지. 우리나라는 이제 6, 7, 8월 이때가 여름이잖아. 그 다음에 12월하고 1월 2월 여기가 겨울이고. 그럼 여름에 높게 겨울에 낮게 나타나면 이 비가 뭐가 되겠어? 표층 수온이 되는 거고. 그럼 A가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 염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부근 해역에서는 여름철이 표층 염분이 좀 낮네. 뭐가 많기 때문에? 항수량이 우리나라는 여름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층 염분이 낮은 거지. 그럼 대체적으로 이런 겨울철 같은 경우가 있잖아. 겨울철이 여름철에 비해서 표층 수온은 낮고 표층 염분은 높게 나타나고 둘 다 해수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거네. 그러니까 해수의 밀도가 겨울이 여름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날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어떤 자료야? 나는 혼합층의 두께네. 그럼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운 이런 겨울철이 우리 대체로 개념에서 공부한 거잖아. 그러니까 풍속이 강해서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게 나타나는 편. 그 다음에 여름철으로 가면 갈수록 상대적으로 풍속이 약해서 혼합층의 두께가 얇게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 혼합층의 두께를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우리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 보면 혼합층의 두께가 깊은 시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2월 달이면 표층 수온은 좀 낮겠지.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고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혼합층이 두껍다. 뭘 의미해? 수온약층이 그만큼 깊은 데서 약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표층선은 좀 높게 나타나지. 근데 혼합층은 좀 얇게 나타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수온약층 심해층이 이렇게 나타날 거야. 심해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계절에 따라서 특별한 일 없는데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 위도에 따라서는 약간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혼합층의 두께만 가지고 수온약층이 시작된 깊이를 표시하면 혼합층의 두께가 얇은 지역, 수온약층이 얕은 데서 시작한다.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운 지역, 수온약층이 좀 깊은 데서 시작된다. 여기까지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ㄱ번 표층에서의 밀도는 4월 달하고 10월 달을 비교해 보세요. 그럼 표층수온 누가 낮아? 4월이 낮고 표층연분 4월이 높네. 그러니까 수온하고 연분을 모두 따지더라도 4월이 10월보다는 표층에서 밀도가 클 거다. 그 다음 ㄴ번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니까 이거는 혼합층의 두께 물어보는 거잖아. 혼합층의 두께는 1월 달하고 언제 비교하고 있어? 7월 달. 7월 달이 어디입니까? 7월 달이 여기입니까? 그럼 1월 달이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 수온약층이 그만큼 깊은 데서 시작이 된다. ㄴ 맞고 그 다음 ㄷ번 표층하고 깊이 50미터의 수온 차이인데 표층하고 깊이 50미터의 수온 차이는 2월이 8월보다 클 거라 그랬어. 자 그러면 표층하고 50미터의 수온을 봐야 되겠지. 표층하고 50미터의 수온을 봐야 되는데 8월 달 같은 경우 봐봐. 8월 달은 혼합층이 50미터보다 얇은 데서 끝나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 앞에 이게 8월 달이라고 하면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50미터가 이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0미터보다 얇은 데서 혼합층이 끝나니까 거기서 수온이 좀 감소하겠지. 그러면 표층하고 50미터는 어느 정도 수온 차이가 있을 거야 8월 달은요. 근데 2월 달은 봐볼까? 2월 달은 혼합층의 두께가 그러니까 이게 8월 달이면 혼합층의 두께가 50미터보다 더 깊은 데서 형성되지. 그럼 50미터하고 표층하고 수온이 똑같다. 그러면 표층하고 50미터의 수온 차이는 당연히 2월보단 8월이 더 클 수밖에 없겠지. 2월이 8월 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되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2월 달하고 8월 달에 혼합층의 두께가 각각 50미터보다 두꺼운지 얇은지도 좀 보라는 얘기고 표층 수온 자체도 8월 달에 좀 더 표층 수온이 높게 나타난 특징도 좀 있지. 자 다음 4번 갑시다.